자 이제 본실에 보여주겠다 하면서 용사 꺼냈죠 지금 자 드디어 마이렌즈 선수가 용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 선수와 바버리바 선수 에 도리아의 제왕과 조커를 가해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오 아 근데 도리아도 안맞았죠 네 양쪽 다 안맞았어요 네 자 이거 복귀 못할 것 같은데요 어 자 이거 원 선수 못돌아오고요 마이렌즈 선수 잘 밀어냈어요 사이드쪽에서 하지만 지금 마너가 없기 때문에 마너 채워야됩니다 자 이제 잭공격을 좀 해야되는데요 네 따라 힘 대 힘 싸움으로써 원 선수와 빛머니 선수가 왼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요 조커와 마이렌즈 선수 DL시간의 대결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보면 양측 다 헤비 캐릭터가 두 명이기 때문에 양측 다 보면 일단 조건은 어디까지는 이제 올라온다거든요 아 아 시트브레이크 야 더블킬 자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파란팀 파란팀 우리 또 벌린군과 페페코 팀이 꽤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인가요 반대래요 아 잘못 썼죠 자 조커 아르센 나오고요 자 좀 이번 경기 패배가 어떻게 보면 적패 정상팀에게 쓰디쓰 패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패배를 이 점으로 상대편을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전투를 좀 이뤄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 영상킬 자 비장의 무기 여기서 조커 비장의 무기 가야죠 자 두 명 맞춰냈죠 아 코파만 맞췄네요 아니죠 무적이죠 무적 네 무적때문에 무적때문에 살았어요 네 자 라인에인 자 이거 지금 옐로우팀 너무 힘들죠 지금 네 파란팀쪽에서 일단 4스톡 예 총 2스톡씩 2스톡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옐로우팀이 지금 벌써 우리 도리아맨 그리고 또 원선수가 1스톡밖에 안가지고 있다는거 자 비장의 무기일 때 빗나간건 다행입니다 아 기가슬래시 안맞은게 다행이에요 자 2호 자 마우칸 다하면서 하지만 지금 초착 초상체 날릴 수 있는 파이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자 도리아를 일단 버텨주는데 자 멀리 내보내고 쿠파 비장의 무기 이거 절벽잡으러 가야죠 절벽잡으러 가야죠 아 이건 어쩔수가 없네요 절벽잡아주면서 temperatures 자 on선수 빠져나오 예에 자 피자에무기 빗나가져 저기거리에도 안맞아요 자 뭐구요 망하올 없습니다 지금 백운스탕 어허허 어허ㅈ 백운스탕 ė니요 백운스태가 빛을 마라버니라 저거를 노리고 이제 백운스탕 쓴것만으로도 장난 Sequ weria 자 왼쪽에 볼링군가 페파콘트 팀 그리고 오른쪽중에 적폐충산팀 자 이러면 종점하네요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백일야만 던져주고요 자키야만 던져주고요 자 일단은 쿠파가 한보판으로 오게 되면서 일단 여기저기서 저글링을 당하긴 했습니다 적폐청사팀이 적폐를 확실히 들고왔기 때문에 이번엔 다닐것이다를 보여줘야될텐데요 아 테트라칸 자 일단 옐로우팀쪽에서 양쪽 다 카운터가 있기때문에 카운터가 어떻게 또 빛을 발할지 모르겠어요 오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몰아붙이네요 옐로우팀 지금 확실하게 압박들어갑니다 네 순식간에 지금 1도씩 딱 왔거든요 아 자키 자 쿠파하지만 조카이기 잡힌다 자 지금 가운데를 몰아버린 다음에 들어갔는데 빛머니님 원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오 던져주고요 자 원선수 비장의 무기가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바돋 확실하게 빛머니 선수를 끝내버립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빛머니 선수 아까에 비해서 스톡이 한계이기 때문에 잘 버텨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가야되요 굉장히 방어적으로 가야될거에요 아 아 마이렌즈 선수에 용사도 마라가 없습니다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원님하고 빛머니님은 양측 다 한 번만 스쳐도 끝나는거거든요 이게 자 그나마 비장의 무기를 버텨야 될텐데요 절벽 잡고요 절벽 잡고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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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와 더블킬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아 아 기가 슬래시 나왔어요 기가 슬래시 거쳐버리면서 모든 용사에 힘을 받아 기가 슬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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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퍼스트 때문에 일단 세이브하긴 했습니다만 아 아니요 자 아르센 이거 비장의 무기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될텐데요 아 지금 비장의 무기 곧 나옵니다 네 아 지금 아까 팔펀드의 효과로 만화가 다 빠졌어요 지금 자 이거 또 메가템가요? 이거 또 설마 메가템입니까? 비장의 무기 일단 급박 걸었고요 아 이거 욕심부리였어요 이건 욕심부리인거에요 킬이 아 킬 나네요 자 킬 자 이제 용사와 아 맞아라 아 끝부분에 끝부분에 맞아버렸어요 아 용사가